유둥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바 핫도그를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quarantined 이건 스토리 그릇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미국으로 가기 호로록 한 번 더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앞머리에 있는 얇게 호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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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정말 고소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오이 제일 볶음밥은 청양고추 1. 간장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다 고춧가루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어색한 맛 또한 맛 투명하고 맛있어 치즈가 엄청 맛있어 치즈가 안오고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